성주민학원 터가 무지개 센터예요. 아, 그래요? 네, 그 터가 대감터예요. 음.... 그런 데다가 또 많이 빌던, 엄마도 가물이잖아. 신가물이잖아. 신가물인데 괴고기 드셨으니 그렇게 사고나고 사고 한 두 번, 세 번 났나? 세 번 정도 난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세 번이야. 저기 신랑 내겐서 오고 이러는 사람 다리 하나 다치고 또 우리 신랑이 또 손 다시 손이 잘렸구만. 이렇게 보니까 손이 지금 얼굴이 잘렸어. 다 보이시나봐. 너무 잘하시네. 그런데 세상에 아우 소름끼쳐. 근데 그렇게 먹고선 그게 벌자니 얼마나 칠성줄이 세니까. 대감에 칠성줄이 세거든. 그전에는 먹을 때는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먹는다고 그러더라고 괴고기를. 그래서 한 1, 2년 안 먹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또 뭐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다고 좀 한 번 먹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서너 번 먹었나봐요. 그러고 나서부터 계속 그냥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 사고가 펑크해.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 사고 나니까 몸이 아프니까 돈도 나가고. 그리고 둘이 부부가 나 또 치그락 맨날 치그락. 치그락 싸우시네. 맨날 그냥 이건 뭐 싸움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싸움이 아닌 싸움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툭툭툭거리고. 갑자기 툭툭 성질 나듯이 툭툭 그냥 승질 나듯이. 승질이 막 팍팍 뻗치는 것 같아. 왜 이러냐 엄마가 이게 엄마도 나 같은 팔자야. 엄마 저기 봐 어렸을 때 죽은 저기 있네. 저기 죽은 동생 있네. 예 맞아요. 응. 남동생이네. 예예. 응. 그 남동생이 엄마 동자로 이렇게 왕래를 하는데. 아. 엄마도 신과물이잖아. 엄마도 나 같은 팔자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잘 누르고 잘 사시는데. 세상에 지금 와서 이렇게 그냥. 그 개고기 먹고 그냥. 응. 환란을. 환란을 저게. 아 그러게 말이야. 아주 신나네 죽겄어요. 아이고.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저거 하셔. 아니 갑자기 뭐 이렇게 편안한 땅에 평화가 온 데다가. 갑자기 그냥 태풍이 불어가지고 막 뒤집어 버리는 건 거야. 응 뒤집어졌어 지금. 제발. 그런 현상이 자꾸 나니까. 솔직히 막 그냥 어디 차를 타고 나가도 불안하고. 또 나도 같이 타고 나가도 나도 불안하고. 혼자 타고 나가도 불안하고 좀 그래요. 대주가. 응. 대주가 초점이 없고 몸이 이렇게 많이 지쳤어. 그리고 목 나간 거 같아. 아 그럴 때가 있어요. 쳐다보고 있으면. 응. 쳐다보고 목 나간 거 같아가지고. 그리고 자꾸 내 눈치를 보는 거 같아. 그거를 나한테 안 느끼려고 자꾸 눈치를 보는 거 같아. 괴고기 먹어서 뒤집어져서 그래. 그거를 칠생의 벗전이라고 그래요. 칠생의 벗전이라고 그러는데. 그 바람 채우해줘 어떡할 거야. 아이고 참. 어떻게 좀 잘 해봐야 되는데. 이게 큰일 났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꼭 뭐가 이렇게. 푹 뒤집어 씌우는 거 모양. 몽해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다가도 나하고 눈이 탁 마주치면은. 막 안 그런 척하고 눈치 보는 거 같고. 아빠가 엄마 눈치도 봐 거기는. 자기 그 저기 내막을 나한테 안 들키려고. 안 들키려고. 내가 막 승질이 좀 못 됐다 보니까. 막 팍팍 하는 승질. 그래도 한자라는 걸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응? 그거 순간적으로 팍팍 나가면은.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안 당하려고. 자기가 자꾸 그거를 감추고. 나한테 눈치를 보고 그러는 거 같아. 그거 엄마는 살색하면 안 돼. 엄마는 살색하면 안 돼. 그리고 엄마 동자가. 엄마 동생이 동자로. 응? 저기 대감동자로 왔어. 그래요? 응. 대감동자. 어떤 이런 법당 같은 데 가면 남의 집. 내 법당도 아니고 말하자면 남의 법당 가서. 막 어떨 때는 막 거기서 막 그냥. 내가 흔히 무당침 취단단 식으로. 막 그렇게 출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꼬깔모자를 쓰고. 막 내가 남이 그 무슨. 배 타고 가는데. 바닷가 가서 꼭 꼬깔모자 쓰고. 막 침도 치고 막 그런 꿈을 많이 꿨어요. 그냥 내가 얘기하잖아요. 엄마가 나 같은 신이라고. 나 같은 신가물인데. 그거를 사업을 하잖아. 태조가. 사장님하고 엄마하고 같이 사업을 하잖아. 그 사업으로 그걸로 떼우는 거야. 떼우는데. 동생이 동자로 와서 대감동자로 와서. 도와줘 엄마를. 도와줘. 해를 찢지는 않아. 도와주는데. 근데 괴고기를 먹었으니. 홀랑 뒤집어질 수밖에 없지. 응? 그 벌전이 그래서 무서운 거야. 응? 아휴. 내가 앞으로 괴고기 먹지 마라야. 먹지 마셔. 응? 답답해요. 그것 때문에 답답했던 거야. 여태까지. 괴고기 먹고. 아프고. 수술하고. 사고나고. 막. 쓰러지고. 응? 한 애가 글쎄. 우리가 두 뇌우가 병원 가서 사는 게. 내가 또 먹지 수술하고 어깨 수술을 했구만. 그러느라고 또 병원에 가 있었다가 또 나오고 나서. 바로 또 우리 신랑이 또 그랬다가. 쓰러지고. 또 일해낸 사람이 또 뭐. 다리도 쳐가지고 또 거기 좀 돈을. 또 주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바로. 며칠 상간에. 또 사고 난 거야. 아이고. 아이고. 그러니까 그게. 벌전이 굉장히 무서운 거야. 근데 그거를 더 이상 이제 앞으로는 드시지 마셔. 올해는. 그래도 올해는 그래도 애군이 많이. 그래도. 응? 많이 닥치고 많이 넘어갔어. 그 벌전 맞아서. 어떻게 내년에는. 내년에는 줘 괜찮아. 내년에는 줘 괜찮아. 내년보다는 올. 올. 아직도 반 년 남게 남았는데. 드시지 마시라고. 좋은 일 없어요. 개고기 드시지 마시고. 앞으로는 괜찮아. 좋은 일 있어. 앞으로 좀. 좋은 일이나 많아 뭐. 집안에 바람 자고. 응? 사업 잘 되는 거지 뭐. 응? 돈 좀 벌겠습니. 돈은 들어와. 돈은 들어오는데. 그것만 잘 줘 가셔. 그리고 가을에. 예. 가을에. 예. 떡 좀 해놓으셔. 예 알겠습니다. 가을에 떡을 해서. 예. 턱에서 터에다가 싹싹 빌으셔. 예. 싹싹. 그 터는. 본인이. 싹싹 빌어서. 그래야지만. 예. 그리고 그. 거기 터에. 참. 동토도 났네. 아 거기서 사람도 많이 다쳤어요. 우리 집에서도 이래면서. 동토도 나고. 참. 아니 안 다칠건데도. 우연정게. 그렇게.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거기도 잘려가지고. 이식규 수술을. 또 한 번 했잖아. 그 엄만의 터는. 응. 잘 얘기 들어보셔. 일반 터는. 대기분. 대관님이. 근데 엄마의 터는. 두 분이야. 근데 나 뭐 한가지 좀 물어볼게요. 아니 나는.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밤에. 이제 우리 신랑이 없을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럼 혼자 있잖아. 같이 있을 때는 그런 소리를 나는 못 듣는데. 혼자 있을 때 막. 뭐가 그렇게. 우낭땅땅땅땅땅땅 거라는 소리가. 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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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깨비 내가. 응. 그래서 내가 우리 신랑 보고 그랬어. 아니 나 혼자 있으면 무서워. 그랬더니. 왜. 무섭니. 아니 혼자 있으면 그냥. 밤에 그냥. 뭐가. 뭐가 퉁당고 그러고. 두들기고 막 그러는 것 같아. 내가 그랬더니. 깨비 내가. 그랬더니. 자기도 그래. 이래. 우선 내가. 자기도 혼자 나. 이제 늦게 들어오고 그러면. 어디 가서 이제 놀러 가고 뭐. 늦게 들어오고 그러는 날. 자기도 혼자 있으면. 그런 데야. 깨비 대감이라고 그래요. 그거보고. 깨비 대감은. 막걸리하고 메밀목 있죠. 메밀목을. 그냥 많이 쓰세요. 냄배에다가. 써서. 그냥. 아주 여기저기. 한 그릇씩 막 떠다 놓으셔. 메밀목은. 메밀목은 어디 가서 사요? 메밀가루 있어요. 어디서요? 이는. 마트 큰 데 있죠. 그 아니면 시장. 메밀가루를 시장에 가면. 통 메밀이 있어요. 그거를 갈아서요. 갈아서. 그거를 메밀목을 이만큼을 쓰셔서. 한 그릇씩. 그냥 우동돼서 한 그릇씩. 여기저기 구조끼 갖다 놓으셔야 돼. 그리고. 메밀목 놓으실 때. 막걸리도 놓으시고. 이 깨비는. 메밀목은. 메밀목은. 막걸리가 최고고요. 그리고. 그 터에. 뒤집어지는 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개고기 먹어서. 그거는 아무 때나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깨비가. 이렇게 등치가 좋아. 이렇게 등치가 좋아서. 무락부락해요. 응. 근데 지금. 화가 지금. 자꾸 나있어. 기가. 자꾸. 뒤집어지고. 본인하고. 선생님하고. 자꾸. 싸워야 되는 게. 깨비가. 응. 깨비가. 왜. 싸움을 시키고. 그럴까. 못마땅하니까. 뭐. 못해줘서. 그리고. 동토도 났어요. 응. 가서 동토 났 거는. 빨간 팥 있죠. 빨간 팥이로. 집. 좀 달아 맸네. 예. 빨간 팥이로 지금. 쫙쫙 쩐지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집 달아 맨지 얼마 안 됐는데. 얼마 안 된 거 같아. 그니까 보살이죠. 아. 그래요. 예. 보이니까 얘기해 드린 거예요. 왕자 있죠. 예. 이거 빨간 싸이팬 있죠. 그걸로 네고팅이. 왕자 쓰세요. 아. 왕자. 낙대기 세기에다가. 가운데 쫙. 예. 빨간 싸이팬 굵은 걸로 쓰세요. 그니까 그거 써서. 이렇게 주우지 말고. 고대로 놔두라고. 고렇게 써서. 이렇게 옷이. 나면. 이제 왕자라는 거는. 탈 잡지 말라는 거예요. 탈 잡지. 동토는 아니고. 또. 나중에 안되면. 그래도 써 드릴 테니까. 그 일단은 그 왕자라고 쓰세요. 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엄마네가. 동서쪽이야. 네. 동서쪽으로 해놨어. 예예. 맞아요. 그쵸. 올해 동쪽하고 서쪽하고 맥혔거든요. 오삼살방이고. 그쪽이 좀 그래요. 그니까. 오삼살방이고. 대장군이. 반양일 거예요. 그래서. 근들었기 때문에. 또. 둘 중에 하나 또. 몸으로 또 아파요. 그러니까. 얼른 그거. 왕자 써 놓으세요. 써 놓으시고. 빨간 팥 있죠. 빨간 팥쯤 쩔져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안되면 또 오세요. 그쪽으로 동토부적 써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동토부적 네고텍에 붙이면. 괜찮아요. 그것만 잘 하시면. 네. 앞으로는 괜찮아요. 한 대 맞은 거야. 예. 맞아요. 터에서 한 대 탁 때려서. 그냥 주저앉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자꾸 맞은 거야. 그러니까. 저거를. 외물목을 해서. 그렇게 풀어내시고. 예. 우선. 추석 새고나서 괜찮아요. 예. 추석 새고나서 괜찮아요. 그런데다가. 엄마가 한 번씩. 어휴. 때리고 싶지 않아. 그래요. 그지. 저 박아버리고. 응. 왜 그러려면. 약을 살살 올려 또. 사장님이 약을 또 살살 올린다. 맞아 맞아. 약을 올려가지고. 나는. 심각한데. 상대방은. 아주 그냥. 농담삼아. 그냥. 약올리는 건지. 농담을 아는 건지. 자기는 그냥. 안 싸울려고. 그걸 피하려고. 그러는지는 몰라도. 아니. 내가 봤을 땐. 말도 투하 그래. 말투도 그렇고. 순질도. 상대방은. 자꾸 자꾸 약올려. 아. 오늘 아침에도 싸웠는데. 저쪽 고택에 가서. 성질머리가. 뒤티랄빵이로. 그러길래. 시박냥. 에잉. 욕 나올게 생겼더라고. 이 시박냥. 입에서 욕만 나면. 입을 확 찢어버린다고. 내가 그냥. 그랬더니니까. 그러고 나서. 아유. 시발놈. 내가 이러고 들어갔다. 아유. 아유. 근데 또. 엄마는 또. 엄마 하고 싶은데. 다 하고 살아야 돼. 못하면. 엄마가 팍팍팍팍 뛰어. 그런 성질이야. 그러니까. 걔도. 어쩌고 걔도 참으셔. 어쩌고. 미혼하거나. 불쌍해. 때로는 또 불쌍해. 엄마가 또. 아님 말로. 불쌍한데. 눈물도 나고. 응. 엄마가 또. 때로는. 불쌍해서 울기도 하고. 치고 내기도 하고. 내가 아니면 누가 거두냐. 하면서. 내가 잘해야지.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막상 그게 닥치면은. 그건 지쩌냐. 그냥. 응. 맨날. 맨날.